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날 우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사 세상죄를 사셨네 이제 무엇으로 가뿌릴까 넓고 크신 그 사람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날도 놀라운 눈에 나를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 찬양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날 구원하신 하나님 물과 피를 물으시사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제 무엇으로 가뿌릴까 그날도 놀라운 눈에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주소서 이 몸 Herren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 나를 구원하시오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차야 합니다 당자처럼 살아온 날이 구원하신 하나님 내게 늦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려옵니다 이제 무엇으로 가버릴까 그저 주신 세상에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이 몸 받아 주소서 발걸음은 원체나 줄을 남게 벗어나 나의 눈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네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보게 바람결에 날리여 흩어져 버릴네 나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이젠 그 사랑 정말이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하지 않고서 외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게 웃어야 돼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본질 본질 또다 가는 발길 부어보게 우원해 나의 주여 이 죄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다 사랑 정말이 이 생명 다 눈을 감아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지 주님이 인도했네 외명하지 않으시던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 이 죄 용서하소서 이제는 다 사랑 정말이 이 세상 간 것까지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성경이 이끈다 이끈다 성경이 이끈다 은혜의 성소에가 흘러가 이끈다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누구든지 이끈다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구원을 이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끈다 성경이 이끈다 그대의 성소에가 흘러가 이끈다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영생을 얻으리로 나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영생을 얻으리로 이끈다 나를 이끈다 성경이 이끈다 같이 군대의 성소에가 흘러가 이끈다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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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예수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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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끈다 같이 그대의 성소에가 흘러가 그대의 성 port 역 은 그대의 성소의 두 oc 그대의 성소에 상橋 너 plata 정 이끈다 그대의 성소에 내 수사에 스테인만 내 성소3 전북도 계신 그의 성적을 연정하여 고연동에 주신 그 사랑하던데 내 죄신이 위하여 빛을 연정하여 원의 작은 마음을 주 앞에 옮기지 않게 쓰지 않은 권동받아서 주 앞에 관곱을 넘어서 옮기다 내 죄신이 위하여 빛을 연정하여 원의 작은 마음을 주 앞에 옮기다 이 시대는 스카우트 시대입니다 국가, 기업, 그리고 문화, 예술, 서포처 모든 분야의 스카우트 경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스카우트 열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국가를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들여서 한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많은 공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서포처 경기에도 같은 선수인데도 예비후보로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선수라는 이름은 있는데 한 번 또 전 경기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벤츠에만 앉아있는 이런 예비후보들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서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오늘 예수님은 자꾸 땅의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신 땅의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카우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10명의 위대한 각 시대별로 서셨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노아를 스카우트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스카우트하십니다 이삭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 시대 요셉 시대 모세 그리고 요호수와 사무엘 시대가 있었고 다브이 시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사람 스카우트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 보자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이 지구상에는 당시만 해도 최소한 수억의 인구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각 나라별로 보게 되면 왕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재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이 사람은 마트복음 13장 55재로 보면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 목수일은 대단히 천박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다비세자 선 요세와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화려한 그런 이성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천사를 그 사람에게 내려보내시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지구의 종말까지 인류 종말이 이럴 때까지 가장 큰 행운을 잡은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큰 영광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요셉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토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막연하게 1년 행사처럼 연례 행사처럼 우리가 성탄제를 또 기다리고 또 지나가는 이런 연례 행사가 되어선 안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토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주변에 몇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성탄 다시 말해서 이달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해서 성탄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오늘 시간 먼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로 세웠던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불을 꺼려내린 적도 없고 어떤 설교를 한 적도 없습니다 책 한 번 기록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눈여겨보셨고 선택하셨을까요? 성격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으니 영작사건으로 옮겨오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셉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도 않았습니다 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생활이 하루하루 전전건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눈콧떨새 없이 뒤돌아볼 괴로울 데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나에게 자꾸 넘어집니다 인생이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수많은 이런 걸림돌이 산적해 있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요셉처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을 가장 먼저 성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가 요셉과 종원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계속해서 마태복음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위시 자선 요셉아 마리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말하면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낳을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 이 내용이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축적으로 몇 구절 속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종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혼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우리나라 풍습을 얘기한다면 약혼과 결혼 중간 정도 되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제 결혼이란 이제 예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단 종혼하고 나면 서로 아내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두 사람은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창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아내 마리아 남편 요셉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 성령에 나타나 성령으로 인퇴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타났나요 전혀 마리아 몸에서 배가 불러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적잖이 아마 이 전혀 마리아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에 전혀 남자와 상관없이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요셉이 바라볼 때에 이제 곧 부부가 될 사이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아내들 사람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관해서 모릅니다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 외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 혼자만의 오해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후에 말씀합니다 요셉은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가장 믿었던 아내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니 이 생각 자체만으로도 그는 치를 떨어야 합니다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자제 못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어쩌면 일반 남자 같으면 가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궁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밝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양가 일가 친척 부모한테까지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비록 목수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품 이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남편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대단히 등망있고 의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리가 대단히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덜어내지 않습니다 무엇을 덜어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저 배 속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요셉이 이 말 한마디에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완전히 평생 매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법이 있나요? 래위기소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은 군중들 앞으로 끌려나가서 수많은 군중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군중들이 재판합니다 생명이 꺼내질 수 있습니다 피투성에 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 당연히 이것은 오해이지만 그러나 이때까지 요셉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이런 상처를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사람 지금 모든 일가 친척뿐 아니라 주변 아는 사람들까지 다 결혼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불륜을 저질렀다 생각할 때 정오심과 분노는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실을 그대로 사왕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조용하게 자신을 한마디 말하지 않고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내용 속에 의미가 어떤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냐면 한 번도 마리아에게 누구와 이러한 분륜을 저질려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슴 아픈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요? 진작 미리 말씀하셨다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긴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요셉만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품 그 인격을 성품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요셉은 함부로 행동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대단히 덕망있고 의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도직 감당하지 못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적중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록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저 마리아이지만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그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십니까? 요셉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우린 최소한 지난 한 해 동안 부부 사이에 혹 오해가 없었습니까? 아니 남편에 대한 오해를 하신 적 없습니까? 사소한 일인데 그 말 속에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감정 싸움이 격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주먹이 오고 갑니다 별걸 하게 됩니다 이혼까지 가는 이런 오해라는 무서운 이러한 적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가 없습니다 반면에 남편이 아내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러한 의도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닌데 성도가 목사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목사가 성도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한 가지 사라운 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온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내 마음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서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을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요셉은 온유한 사람 그리고 대단히 덕이 있는 사람 어진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누구의 마음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온유한 분 겸손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빌립보속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가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온유란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격 그리고 대단히 겸손하십니다 바로 요셉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코드가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마음이 맞아야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는 반드시 성공할 일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찾는 사람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성령 하나님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정말 내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이것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요셉은 최소한 여섯 가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손꼽아 보았습니다 첫째 그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리아이지만 분노가 취미로울 수가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리아를 사랑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자리에 마리아를 내놓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는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화평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마리아와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고 경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열매가 있었고 화평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참음 열매가 있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그는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참았습니다 오래참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는 자비의 사람입니다 대단히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온유한 사람 온유의 열매가 있고 여섯 번째는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행동을 절제하는 말을 절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구작시대에 가장 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인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추리곱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40세까지 예고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40세까지는 예고의 왕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젊음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셔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를 가지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쳤는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40년 이 사람은 자신의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적흥적이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이 사람은 결국 내 쪽에서 미디안이라는 광장에서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이 사람은 내 던져져 버렸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을 때 80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추리곡기 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찾아오셨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불러주는 이름에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두 분을 다정하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 80세에 찾아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서서야 할 텐데 그때 나이나 지금 나이나 동일합니다 나이 80이면 황혼입니다 이젠 죽음을 향해서 그는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에 찾아오셔서 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의연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 모세 시대에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것이 어디있나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인품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충동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인품이 깎아져 버렸습니다 다듬어져 버렸습니다 우린 대기가 하나님 쓰실 때 돈이 많을 때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 큰일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는 하나님 한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싸움에서 내 인격을 다듬지 않고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세상 조건 다 거치고 있어도 모세처럼 다 가지고 있어도 안 쏟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안에 바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가정은 평생 다툼이 없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을 내는 순간 혈기 나는 순간 마귀는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마귀가 틈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줄굽기 4장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럴까요? 모세에 관해서 성령시대가 임하고 난 후에 사도행전 7장 2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말과의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웅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문서에는 이 사람이 정치가였기 때문에 말의 달병가였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40년 광야에서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날만 새면 짐승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사막 여기저기 떠다닐 때에 이 사람 한 번 나가면 보름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늘 양템에 끼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이런 초라하고 어쩌면 비참한 그런 생활을 연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말을 못해도 혀가 둔해도 하나님은 말 잘한다고 사람 쓰시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세상 전한 직업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요셉처럼 어진 마음 온유한 마음 정순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전자님이 말씀드렸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곰,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요호수왕, 사무엘, 다빗 이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들은 한결같이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순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서십니다 능력은 하나님 주시면 됩니다 한순간의 지혜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세상 불신자들도 솔로몬의 지혜라면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솔로몬에게 지혜 주실 때 천하의 솔로몬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지금까지 2015년 한 해 동안은 우리는 얼마나 화를 많이 내놓은지 모릅니다 손가락을 셀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직도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을 아직도 삭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순간에 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출입국기 12당 37절을 보면 하루아침에 60만명 장정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버리면 모세를 하루아침에 60만명 장정을 붙이듯이 우리 기도 하루아침에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치조대로 세우신 모세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만큼 파란만정한 소년기와 천년기를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젊은 날 가장 피참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17세에 형제들에게 붙들려서 구등에 던져줬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등에 던졌는데 죽지 않았을 때 다시 끌어내서 예굽이라는 곳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 아닌 그 형제들이었습니다 형 10명이 요셉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13년 동안 예굽 나라에 가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노예 취급을 하다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 땅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70명이 예굽으로 내려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난 순간 요셉을 구등에 집어던지고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는 말이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늘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이 창석이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50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며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자식들까지도 다 그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 줍니다 원수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주여 나도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붙잡히시고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실 때 성경은 대단히 안타까운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큰소리치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큰소리치던 이 사람 가장 먼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십니다 선두가 발에 못을 갖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로마 군병들 십자가 위에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절규하십니다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그 직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 보고 합니까? 누구 보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누구를 가르켜? 예수님을 못 박는 군병들 군병들 옆구리 창으로 찌르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달라는 말은 죄를 기억지 마시옵소서 원수를 향해서 용수를 피시고 사랑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도망간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이 도망간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시더니 지나간 날에 예수님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실 말씀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것이 그분에게 상처가 없는 분이세요 늘 용서하시길 좋아했고 늘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고개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베드로 이리 와서 조밥 먹자 부르시더니 떡을 떼어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더니 한마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아픈 마음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을 나눠 드시고 생선도 주시고 다 드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 사람은 고개를 떨궈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른 말씀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불렀는데 이 사람 생각에 옛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 속에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옛날로 돌아왔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를 묻시더니 내 양을 쳐라 다시 또 일을 맡기세요 우리 주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쉽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한 번 만났으면 이 사람 평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린 쉽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별은 쉽습니다 한순간에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기 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 내게 이해 타선이 맞지 않으면 사람을 쉽게 버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한자리의 초는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녹아야 합니다 자신이 녹지 않고서는 빛을 갈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역시 소금 녹아야 됩니다 형체가 사라집니다 내가 녹지 않고서는 내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내가 온유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내가 평생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그 누구를 만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맡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남기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몇 군데를 취직을 하세요 에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행되어라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라고 하십니까? 에루살렘을 가라 그 에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가 있는 자입니다 에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습니다 그곳을 왜 보내십니까? 가장 주님을 미워했던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원유와 겸손에 있는 아름다운 요셉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